오솔길 교회가 오는 27일 제4회 노을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노을음악회는 노인과 장애인을 비롯해 공연비가 비싸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 등 소외된 이웃을 위로하기 위해 오솔길 교회가 진행하고 있는 야외음악회입니다. 이번 음악회에는 유명 성악가들은 물론 루체 합창단과 이한진 밴드, 뮤지컬 배우 조혜리 등 다양한 장르의 아티스트가 참여해 다채로운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솔길 교회 김범기 목사는 작은 개척교회가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의 비용과 내용이지만 하나님의 최우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간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제4회 노을음악회는 오는 27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특설 야외 무대에서 진행됩니다.